완주군이 고용노동부, 전라북도와 함께 자동차 제조산업 노동자에게 7억 2천여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는 고용안정선재대응패키지 지원의 일환으로 위기산업 분야 노동자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근로자 수가 25인 이하의 자동차나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만 60세의 노동자로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은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